정진은 나왔어요. 정진은. 네. 막아줘야 돼요. 자 붙어줘야 돼요. 아아. 자 붙어줘야 돼요. 아아. 자 일단 붙었는데요. 아 자 지금 과열됐어요 지금 양 선수들이. 자 일단 붙었는데요. 자 일단 붙었는데요. 아 자 지금 과열됐어요 지금 양 선수들이. 아 선수들이. 자 지금. 자 지금. 결승전이다 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정용환 선수가 헤어밴드를 집어넘지면서 정진은 선수가 인상을 쓸 수 있었는데 웃겼어요. 그렇죠. 이 친구들이 본 건 많아요. 네 본 게 많아요. 이래저래 흉내내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아직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말이죠. 네 그러니까요. 쓸데없는 거 배웠어요. 네. 자 던지죠.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자 이제 두 번째. 이번에도 안 들어갔는데 리바운드. 자 리바운드 고결.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. 자 민혁 차요 길게. 자 민혁 차요 길게. 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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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의 결승전의 히어로는 쇼리네요. 쇼리에요. 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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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리 Golp. 쇼리 아무리 살고. 쇼리 맞아요. 왜요? 쇼가 못 살고. 그런데 쇼리 Golp. MB웨이를 너무 많이 봤어요. 아니 지금. 공을 어떻게 보면 쌀ст게 등 asp는 것도 아니고 뭐죠? 거기 어떻게 뒷. 자 보시죠 하나. 자 이게 이제 정영하 선수가 시도했던 게 목뒤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비투린더 뺙으로 덩크를 시도를 했었는데 덩크를 fduk. 덩크를 Ball decades.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빈스카트보다 점프가 1m정도 낮으면서. 아쉽 그래도 성공을ели 못했구요. 감사합니다.